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모르고 뻔뻔한 걸로 죄를 물을 수 있다면 거의 무기징역감인 그런 엄청난 예비신부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너무나 소중했던 전 남친을 제 결혼식에 초대해서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런 거 뭐 다들 이해하죠? 원제 결혼식에 전 남친 부르면 안 될까요?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초반 평범한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결혼식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 고민이 돼서요 그러니까 저의 전 남친이자 현 아는 오빠인 그 사람을 제 결혼식에 불러도 되는 걸까? 바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6년 전에 처음 알게 됐고 약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찐 사랑을 했죠 그래요 교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죠 짧은 편입니다 여하튼 사귈 때도 그랬어요 워낙에 친남매같이 친했던 터라 헤어진 이후로도 서로의 안부를 계속 물어왔었고 또 서로가 그래요 각자 몇 번의 짧은 연애를 거치면서 우리 사이가 더 편해진 뒤로는 전 남친 전 여친이 아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남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린이었고 또 헤어졌지만 나는 오빠는 너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또 언젠가 있을 네 결혼식에도 꼭 참석을 하고 싶어 내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고 싶거든 이렇게 강한 약속을 했고요 저 역시 친하니까 소중하니까 나쁠 건 없다 싶어가지고 바로 수락을 했으며 그 이후로 그냥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아는 오빠 동생 지인으로 남았습니다 솔직히 흐지부지 될 약속일 거란 생각도 해봤는데 예비 신랑이랑 사귈 때도 저희는 계속 안부를 주고받았고요 또 지금도 그래요 전 남친도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도 2년 만에 교제 2년 만에 지금 딱 식 하나만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 남친을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그냥 맹세고 약속이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무시를 해버리자니 전 남친의 절친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는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 제 결혼식에 다들 찾아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숨겨도 제 소식을 전 남친도 당연히 들을 거고요 또 그전에 제 카톡 부사로도 어느정도 눈치를 깠을 거예요 얘 결혼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저만 그때 약속을 생각해서 초대를 하면 될 문제긴 한데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아서요 혹시나 예비 신랑에게 예의가 아닐까 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축복인데 뭐 나쁜 건가 싶기도 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약속이든 뭐든 이제는 그냥 다 잊고 식장에는 안 부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쩌면 좋죠 그래도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어 괜찮으니까 그냥 불러 소중한 사람이잖아 어차피 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결혼 후에 싸울 때 이혼을 하니마니 하면 바로 그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술차 마시고 울다가 모텔 들어갈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거든 내가 너 절대 아닐 거라고 내 장남하는데 지금 내가 쓴 이 댓글 말이다 딱 2년 안에 반드시 일어난다 두고 봐 2번 아니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게 무슨 개매너랍니까 진짜 가지가지 한다 3번 그렇게 당당하면 고민하지 말고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모한테 다 말하고 불러봐 한번 보자 4번 아니 지금 이게 고민이라고 와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저기요 역지사지 몰라요 반대로 네 남편 될 사람이 소중한 전여친을 초대하면 너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지인인 줄 알았는데 과거 여린인 걸 알게 됐을 때 님 기분은 어떨 것 같은지 이야기 한번 좀 해보실래요 5번 아니 왜 이왕 그렇게 할 거면 신혼여행도 데리고 가지 어 깔깔깔깔깔 소중하니까 6번 야 진짜 내 살다살다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보네 7번 이게 뭐야 너 결혼식 끝나고 바로 이혼할 예정이야 아는 사람들 수근거리다가 신랑 귀에 들어가는 거 이거 완전 시간 문제고 그리고 그걸 아는 신랑이 님 용서하겠어요 남사친이랑 전남친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1년을 만났든 한 달을 만났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마음 주고받고 몸도 주고받고 그렇고 그렇고 한 사이가 헤어지면 그거 싹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우린 아는 오빠 동생 이게 정말 된다고 봐요 아니 그래 당사자들이야 된다고 쳐 근데 주변에서 또 네 남편이 퍽이나 그걸 인정해줄까 이거는요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네 남편이 전여친을 동생삼아 안부 주고받고 결혼식까지 불러도 님은 쿨하게 받아들일 건가요 그렇다면 불러봐 아무래도 있으니 결혼하고 나서도 연락 계속 주고받을 것 같은데 인연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이어 나갈 때와 끊을 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나 막 한 번 알았다고 다 이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면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결혼식에 부르겠다고 야 역대급 또라이네요 8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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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지 아니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혹시 요즘엔 막 동물들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커뮤니티 하고 그러나 9번 괜찮아요 완전 재밌겠다 꿀잼 그러지 말고 전전 남친 전전전 남친도 부르고 또 예랑이도 전여친들 싸그리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신나게 오지게 한 번 놀아봐요 10번 발짝 났냐 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차신 똑바로 해라 아니 결혼식을 앞두고 이게 뭔 개 헛소리 아련한 척이야 미친 거야 11번 이거 니네 예랑이랑 시가 쪽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인데 이야 다른 장소도 아니고 자기 결혼식에서도 어정 관리를 하겠다고 맙소사 12번 뭐지 미친건가 그날 식장에서 어머 쟤네는 사귀다가 헤어지고도 초대를 하니 아니 어쩌네 자쩌네 이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정말 그렇게 자신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남친 초대한 거 알게 되면 남자 쪽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한다 해서 그 남자가 화장실에서 입이라도 한 번 잘못 놀리면 어쩔 거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엄청나게 조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뭔 짓거리야 니가 부르겠다고 그래 한 번 불러봐라 13번 그래 걔 또라이들이 이렇게나 차고 넘친다니까 아 졸라 이기적이네 지랑 결혼하는 사람 마음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전 남친과 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네 그래 꼭 불러 불러봐 후기 올려라 14번 현 아는 오빠 이지래 그래서 그렇게 친한 친남매 같아가지고 같이 뒹굴고 그랬냐 15번 어이고 천년의 사랑을 제대로 했구만 얼마나 애틋하겠어 진짜 놀고 자빠졌네 이야 이게 글을 보면서 느낀 게 자기는 이거를 되게 뭐랄까 할까 되게 애틋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걸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불러가지고 후기 한 번 더 써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國 Uni 같이 husbands 우리 안 Gran 어머니 우리 우리 belum 그리고 우리 ism